물을 얼려올 걸 그랬나? 오늘 조금 덥네 지금 평택시에 왔는데요 여기 평택 자선거길도 되게 잘 되어 있대요 억새풀이 정말 멋있대요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낮에 온도가 25도라는데 오늘은 자켓이라 안 챙겨가야겠다 오늘 낮에 온도가 25도라는데 저기가 평택강인가보다 저 바로 밑에 자전거길 있는 것 같은데 핑크멜리가 핑크색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애들이 갈색인데 어떻게 핑크색이 보이지? 줄기가 핑크색이구나 너무 예쁘다 뭉실뭉실한 게 되게 구름 같아 핑크색 구름 자전거 도로에 이 억새 밭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되게 멋있다 이 평택강 가운데에 습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여기 주변에 새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 근교 주변에 이런 데가 있었다니 거짓말은 안 뇌 ude 아이야말로 보라 수정 물고기를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전거 도로 길을 따라서 쭉 달리는데 진짜 가을 느낌이 물씬 나요. 진짜 많다. 바닥이에요. 이게 메뚜기인지 엿인지 갈색깔 메뚜기가 뛰어다녀요. 다리에 막 튀네. 왜? 되게 많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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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겠다. 아 맞다. 오늘 여기다 넣었지?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딱 20km 탔어요. 원래 20km에 하나씩 먹어야 돼. 이거 양갱이랑 과자 먹을까? 코스가 40km인데요. 40km 중에 지금 원평나로에서 이쪽 길에는 먹을 곳이 없고 건너편으로 가야 휴게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얼음물 가져올걸. 너무 덥네. 25도에는 기모젖이 안 되는구나. 되게 덥네. 물었들이랑 같이 물엿에 있는 풍경을 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가 여기에 곳곳에 이렇게 번호, 지번이 써 있어요. 현재 위치는 773번. 뷰가 비슷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수 있잖아요. 저 번호로 알 수 있으니까 좋다. 이곳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여기서 다리를 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로 가는 거 맞겠죠? 지금 이 다리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보여요. 왜요? 다리를 못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길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다리를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다리 넘어와서 자전거길 가려고 하는데. 대교 이름을 뭐라고 해요? 국제대교. 국제대교요? 이 국제대교를 넘어가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주신대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또 인연이. 저는 딱 보고서는 한눈에 딱 판타시아가 보여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구나. 저기 앞에 이정표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았어요. 여기 오는 길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신호등을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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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돌아서 가셔야 돼요. 경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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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인데요? 여기 경사도가 17% 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어필인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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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라 하세요 항상. 저 진짜 구세주. 경사도가 17%나 되는데 이 위에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여기서 만나는 인연이. 근데 여기. 저기. 되게 길어 보이는데. 가야 될 것 같은데. newsletter. 프리드카 스피미 파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교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가 평택항. 자전거 무료 대유소인데요. 여기 타이어 주입기도 있네. 두 바퀴의 행복 2호점. 어? 2호점이면 다른 데도 있나? 공공자전거 무료 대유소. 다른 데도 있나? 2호점이면 1호점이 어딨어요? 세계동. 세계동? 알려주신대요. 대여 시간이 평일에는 10시부터 4시 반까지래요. 주말에는 대여 시간이 2시간이래요. 되게 많네. 모자라요? 아, 아동용 자전거도 있구나. 이제 억수풀이 정말 이쁘니까 이 평택항에 한번 놀러 오세요. 모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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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I love this city But sometimes you have to excuse me I let myself get lost up in my mind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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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